누스타트를 모를 때는 제가 회사에서 술상무를 했기 때문에 누스타트하고 정반대되는 생활을 살았어요 한 13년 살다 보니까 당노도 있었던 것 같고 암도 있었던 것 같고 왜?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반대 생활을 했으니까요 물도 하나도 안 마셨죠 운동이라는 거 하나도 안 했죠 그 다음에 내 저녁마다 고기 해 2차 3차 이렇게 해서 보통 집에 들어가면 1시 2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생활을 제가 했으니까 아마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서 체킹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으면 누스타트 오면 간증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암이 걸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켜주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누스타트를 통해서 저는 20대의 젊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4년생입니다 지금 54년생인데 왜냐하면 이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에는 재라는 것이 간역을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 간역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간역을 떠난 것이 죄고 이게 벌이고 이게 유전자의 변질이고 이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간역이 뭐냐 하는 거죠 간역 우리 하살 쏠 때 간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역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적인 삶이 있고 사망적인 삶이 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가 하면 사망적인 삶에 있더라도 생명적으로 들어오는 삶으로 바뀌면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욕구가 강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들이 식당을 만들었어요 울산에다가 그래서 교회가 새로 지으면서 식당을 만들고 거기 뉴스타트 제가 2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식당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 3만 명 되더라고요 3만 명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선임도 오시고 수녀님도 오시고 또 신부님도 오시고 모든 울산 지구에 있는 울산 인구가 한 120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식사가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우리 울산 동호회를 모여서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뉴스타트에 오셔서 50명이 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고 하면 그것을 깨달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마 5%에서 10% 될까요?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이것을 맞고 생명적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100% 되더라고요 100% 그런데 그것을 반신반의 하거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돼야 되는데 믿음이 반신반의로 떨어지거나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건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줬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떠나면 죽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떠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 유전자를 다...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하는 것은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생명력이 와서 그 유전자 프로그램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스타트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6.5도라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한 1도가 낮은 상태로 내가 5시간, 6시간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온증으로 죽잖아요 생명력이 분명히 들어오지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는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박사님의 강의를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은 또 없어요 보니까 20년을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요즘은 찾아가는... 가서 전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죽느냐 사냐는 생명을 놓고 놀할 때에 그 생명을 가르쳐주면 그 생명을 붙잡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냥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5분 동안 하라고 해서 제가 깔라기까지 줄였는데 제가 변한 것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10분이요? 5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요 운동을 저는 매일 아침을 운동 안 하면은 운동을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주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제가 저희 집에는 그냥 물만 오르지 마십니다 차라든지 이런 전혀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음식은 그냥 하나 고루고루게 제칠하는 햄미밥에다가 고루고루게 먹으면 된다 그 이상은 없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뭐입니까 좋은 거 많이 기한 게 비싼 게 좋은 거 이런 것에 맨날 우리가 초출맞추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햄미밥에다가 과일 채소 아 그닥에 균형되게 제칠이 나는 거 제일 흔한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에 그렇게 좋은 거 찾으러 다니는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사 때는 저희들이 예국 나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걸 먹을까 했는데 그냥 야채 시장에 가서 그냥 사가지고 호텔에 놔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제가 참 제가 잘, 옛날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고민이 할 일이 생기면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오고 요즘은요 5분 내로 9시입니다 풀로 잡니다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딱 알람 맞춰놓고 자면은요 그냥 그때까지 골아떨어져요 자고 일하면 어저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주 상쾌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 입에서 그냥 계속 감사한 말만 나와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뉴스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13년, 23년, 13년, 15년 이렇게 16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 주위에 많습니다 울산에 뉴스타트를 실천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결국은 죽음으로 간 사람도 제가 장례 치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 박사님이 120살까지 모세처럼 사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게 가입했거든요 가입해서 어떤터든 간에 이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관성이 있는 이 품성을 전하고 이것이 정말 지상 최대의 저의 목표고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박사님의 말씀을 정말 핵심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뭘 하라는 저 한 시간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뭔가 저는 이 가정을 설명하라면 잘 못하는데 핵심은 제가 잘 읽을 수 있어요 맨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대하시고 마음에 심으시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 보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저 나이 또래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이에 있는 친구들 가보면은요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거나 무슨 약을 먹거나 다 그래요 너희는 뭐 먹노래요? 그런데 먹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아픈 데도 하나도 없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골치 뭐 지긋지긋하고 당기고 뭐 겔리고 이런 것도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삶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다 승리하셔서 그 믿음을 날이 갈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보니까요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나빠집니다 이런 곡선을 계속 타셔야 돼요 뉴스타 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졌다가 이 마침 갔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반신반이 돼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버려요 이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하얀 곡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건강해지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면서요 확실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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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